동대문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성수식품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 2개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4개소, 기타 식품 판매업소 2개소, 축산물 취급업소 약 70개소로 추석 전까지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사용원료나 완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특히 면유, 다과류 등 가공식품과 식품 가공품, 식육 포장륙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군은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예위생 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